너무 좋아. 힐링! 비 오는 바깥 풍경을 즐기는 것도 여행의 한 일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비가 오길 바랐어요. 저도요. 왜냐하면... 여행할 때 마지막에 원래 비 와야 되거든. 그래야 집 가고 싶지. 비 안 오고 날씨 좋으면 집 가기 싫어. 웨델 프린세스 원 투... 이즈 레이니. 에이 언니! 케찹 플리즈! 야스! 아임 쏘매니띵스 지금! 여기 여기 케찹. 뭐라고? 여기다 뿌려. 하트 하려고 했는데 하트가 찌그러졌네. 에이. 준! 하트! 감동이 없네. 남주 끝! 남주 끝! 문 부영상의 시키는 것보다 고통의 작품 Epic. 그니까 저의 보호와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남주에 있는 남주의 국어. 네! 프린세스 웨이터! 브랜 Konstol 남주와 함께 먹으러 왔어요 남주와 함께 먹자 아니, 정말 끊지마 더? 더? 오, 오 와우 professional decoration and stuff 제 손은... 제가 손은 제 손으로 그래서 이는 프랑스와 한국인 너무 예쁘게 나온다. 수고했어. 남주 수고했어. 수고했어? What does it mean again? It's familiar. What is suku? Well done! Well done! Su고했어. Which one should we eat first? 네, 첫번째. 왜 이렇게 두꺼운 것 같아? 아, 네. 아, 맛있다. 1, 2, 3. 1, 2, 3. 이거 너무 큰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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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음! 진짜 좋은 쿠키야.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못먹는 것 같아.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존으하는 것 같아.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뭐야? 음, 1등노럭. 오케이. 비투 비투. 랜치와 코리아. 음! 우리. 네. 오! 야, 진짜 무거워. What is that? 사진, 사진. 우리. 오, 포토. 포토. 오케이. 이렇게? 엄마, 이뻐! 여기? 오, 예스, 예스. 파이팅하는 모습. 와우! 오! 편하게 방에 들어가서 보자. 응. 아흠. 버거샵 앞에서?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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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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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휴! 표정! 표정! 네. 오! 여기가 포스칼처럼 보인 것 같아. 오! 아, 우리 쑥쑥이 군대 갔다니까. 네, same. 어머, 이 펌! 트윈스 여행하는 거지 말 안듣는 딸들 이제 새로운 키스 스텝이 되는것이 아니라 제 아이들妻이 부를 수 있어 여기분 그룹 이는 너무 좋아요 다행팀 그렇군 twins and umma oh my oh my twins and umma so nice this is our memories pulling out of that koa on the road in our chevrolet turn right at the texaco then anywhere we want to go i know i'm gonna get there next to you i wish we have more time uh just three days might not be enough yeah but just save it for next trip this is not the end yet let's see each other again we are going to travel to vietnam yet to vietnam and you if you come to seoul please call us yeah and you if you come to vietnam please call me yeah of course see you